자, 왼쪽부터 다 함께 호수님을 가지고 오겠습니다. 왼쪽에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. 아래에 좋습니다. 우리 부대님들과 함께 아, 좋습니다. 렛츠! 굉장히 많습니다. 자, 조언도 가려주시겠어요? 왼쪽으로 훨씬! 와, 좋습니다. 자, 오른쪽도 괜찮겠고요. 오른쪽 이 트리 컴겨드랑 쪽은 타팀이 쉬시거든요. 자, 혹시 왼쪽 권 하면 이렇게 하면 될까요? 자, 예쁜 권 비밀 쉿! 아, 좋습니다. 아, 예쁜 권 비밀이니까 왼쪽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예쁜 권 비밀, 쉿! 내 손에 만날게요. 오른쪽도 한번 들어볼게요. 예쁜 권 비밀, 쉿! 아, 이거 비밀데요. 7일날 만날게요. 제가 봤죠? 인터뷰 살짝 만나보겠습니다. 아, 네. 오늘 또 비밀이 저 비밀씨가 역할에 먼저 소연을 해보았는데요. 여러분, 엄마가 지윤은 정화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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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를 통하지 않아서 저희 셋이 재미있게 울면대 도움말씨로 도움말씀입니다. 여기 있다! 비밀채가! 네, 비밀채가!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오른쪽으로 편향을 하시겠습니다. 자, 와, 정말 많은 분들이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follows